고스트 패밀리 쌤 쌤 클라스에 클라스에 뭐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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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동네에 점집이 생기는데 우리 사람 다 빼갑니다 뭐야 그럼 몇 주 동안 사람이 없었던 게 그 점집 때문에였어? 안되겠다 가보자 야 겁나 잘 봐 우와 대박 어머머 정말 잘 봐 와 어떻게 다 맞추지 야 정말 신기해 엄마가 편찮으시군 곧 나을 거야 걱정마 자넨 올해 공무원 합격은 X9월 찾ilians 오케이 오셨세 저희는 전화 예약 아니면 안 받아 예 전화 예약만 받는다고 예 네 전화예약이 안되어있으면 오실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쇼 읕 돌아감 큰일났습니다 어쩌면 좋겠는교 사람 다 빼갔는데 우리 이러다 다 굶어 죽겠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뭐꼬? 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생각이 뭣꼬? 선생님과 같은 생각 이런 저두요 이런 저두요 저두요 뭐고? 유선이가 사라진나? 사라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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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시급한 사람이 없어졌다고? 이 새끼 골비 있나? 억! 점마 져서 뭐하노? 아삽샤 아삽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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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양아치새끼 잡아 지기풀까? 야 이 박쥐같은 새끼야 여기서 뭐하고 있노? 범위 모르나 사람들 응대하고 있다 바쁘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자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? 나의 명석한 두뇌로 계산해보면 이곳에서의 내 미래가 더 밝아 그동안 고생했다 친구야 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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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와 저 박쥐같은 새끼 언젠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시간이 가고 3개월 후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이제 내 제자가 되어도 되겠어 자네를 비밀 임무 프로젝트에 투입하려고 하네 짜잔 바로 이곳일세 이곳은 신상정보터기 전략실 내용은 간단해 우리 전화예약 받는 거 알지? 전화예약을 받아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모든 SNS에 개인정보를 리서치한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참 쉽지 오 대박 이것이야말로 신개념 리얼 점사 나의 확실한 두뇌로 따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에겐 플러스다 좋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빼먹겠어 정보들이여 나한테 와라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겠어 여기도 저기도 너희들은 다 내 손안에 있다 무럭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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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목 모두 여기를 봐라 5.1분기 초고속 성장의 핵심 멤버 박윤순 제자다 여러분들도 이 제자를 보며 본발하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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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부산 북부경찰서에서는 청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사이버범죄 핵심 멤버입니다 이 친구로 인해 무석사기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답니다 피해 경험에만 15억이랍니다 이 양아치 새끼 뭐해 빨리 잡지않고 경찰피뽀 경찰피뽀 내일 잡으러갔어 경찰피뽀 저 잘못없어요 제가 다 시킨거에요 어이 씨버러면대 언제 야 이 새끼야 어디가 이 새끼야 뱃죄꺼야 이 씨버러봐 저 저 진짜 아무 잘못도 없어요 들어가 이 새끼야 어허어허 아유 손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좀 살려주십쇼 살려주십쇼 다시는 패션할게 어 씨발 꿈이 없네 야 미키라 다리 치우라 다리 치우라 청소한다 청소한다 쇼새끼 저 아침부터 좀 뭐하노? 우우우우 정소 정소 우우 정소 아 쟤 뭐하는거야 진짜? 야 너희도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살거야 능동적으로 살아봐 능동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거야 마 쇼새끼야 또 어디가노? 몰라도 돼 아 이곳에다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둘게요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고스트 패밀리